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장 마이크 프리앰프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어떤 케이블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게이는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커넥터인데요. 일단 본인의 외장 마이크 프리앰프 출력 단자가 XLR인지 아니면 6.35mm TRS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물론 외장 프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옵티컬 연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XLR 커넥터로 되어 있고 또는 TRS 출력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에 연결하는 커넥터는 6.35mm TRS를 사용하면 됩니다. 절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XLR 커넥터로 연결하면 안되고 특히나 외장 프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팬텀파워까지 켜버리면 아마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외장 마이크 프리앰프의 마지막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외장 프리 출력은 XLR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6.35mm TRS 커넥터로 되어 있는 밸런스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을 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별도의 라인 레벨 입력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되는 신호가 확실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프리앰프를 거치지 않게 되니까 신호대 자본비나 음질에 유리합니다. 만약 별도의 라인 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콤보 잭에 TRS로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인스트루먼트 스위치 같은 것은 꺼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외장 프리 같은 라인 레벨 입력을 연결했을 때는 항상 오디오 인터페이스 게인은 최소로 하고 외장 프리의 게인을 조절해서 적정 게인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신호대 자본비나 다이나믹 레인지에도 좋고 마이크 외장 프리를 사용하는 원래 목적, 그러니까 외장 프리의 음색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를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장 마이크 프리 게인을 조금만 올리고 그럼 이제 게인이 부족하니까 적정 게인을 얻으려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게인을 좀 올려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동일한 크기의 신호를 녹음했을 때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게인은 최소로 하고 외장 프리 게인을 충분히 주고 첫 번째와 동일한 게인 값이 되도록 했을 때를 비교해서 들어보면 이렇게 자체 잡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인 스테이징 또는 게인 스트럭처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기기들을 연결할 때는 처음 입력되는 신호를 가능한 크기, 그러니까 클리핑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해주는 것이 신호대의 자본비를 높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